우리 시험관하기 빨리 준비하자. 우리가 서로 안아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. 그래도 아기는 빨리 갖는 게 좋겠어. 내가 먼저 병원 갈게. 엄마, 저 할아버지 모시고 출근해요. 잠깐 들어왔다 가라. 모연이랑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했지? 네 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이다. 당분간 모연이 무심원에서 내보내는 거 버려야 할 테니까 빨리 아이 가지도록 해. 아이 낳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모연이 오래 보지 못하실 거야. 왜? 엄마, 이제 참견 좀 그만하세요. 아이를 지금 낳든 좀 더 있다가 낳든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. 엄마 아들, 그런 거 정도는 알아서 할 나이 됐어요. 엄마가 모연 씨 봐준다고 무심원에 있게 하고 안 된다고 나가게 하고.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. 엄마 충분히 오랫동안 엄마 마음대로 하셨잖아요. 이제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살게요. 가요, 엄마. 가요, 엄마. 가요, 엄마. 저거 치우라. 회장 물러난다고 하고 명백 떠 있고. 이거 일체를 얻으렇게 하는 거야? 가요, 엄마. 가요, 엄마. langu원 느낌. 아스테bank에 가요, 엄마. 감사합니다.